주변 친구들 잘 보시면 모두가 이 필수인문 강의를 다 본 게 아닐 수도 있잖아.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꼭 요런 질문을 다 해요. 그때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이렇게 잘난 채 하시면서 그것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다 이게 우리 오지훈 선생님의 필수인문에 다 설명이 있다라는 얘기도 한 번씩 해주시고 우리 교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전도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 정말 진짜 됐어요.